다시 다시 화이팅 나이스요 워킹이에요 아리 매우 걸렸어요 아 매우 걸렸어요 딜컷 딜컷 하고 있어봐 일단 빼봐 밖으로 밖으로 감사합니다 어 취럴 너무 아파요 미안해요 하트에요 근데 사랑해요 나이스요 딸념은 요기쪽으로 동그라미니 무기 찐무에요 랜 7시쪽으로 갈거에요 랜 7시 천천히 말 천천히 위로 좋아요 세나님 힐 돌릴때 얘기해주세요 거울까지 말 거울까지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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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가면 12구에요 12구 12구 크게 돌려도 되고 한번 꺾어도 될 것 같은데 저기서 어 이거 드리고 한번 와야되요 여기 와야되요 여기 될라나 이거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살리러 가자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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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드릴게요 2파크 네 빠지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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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력 됐어요 반격 한 번 12시 1시 옆에 오른쪽 맞았어요 1시 12시에요 1시 12시 위자로 하면 될거 같애 가운드 나이스요 두 번째 왼쪽 두 번째 왼쪽 훔쳤어요 제왕 세 번째 왼쪽 세 번째 오른쪽 세 번째 오른쪽 네 오른쪽 나이스 오른쪽 세 번째 첫 번째 오른쪽 첫 번째 가운데 왼쪽 첫 번째 졌어요 나이스 주노의 몬스가 두 12시 1시 아 이거 시야 때문에 바닥을 아 아리 잡혔어요 잡혔어요 밖으로 밖으로 유스팅에 잘 조심하세요 다치시고 판 한 장판 몇시 몇시라고요? 12시 1시요 12시 1시? 확인 정산이다 정산 12시 1시 흙에서 오면 오 흙에 살짝 올립시다 저쪽에 한 명 우리 한 명 오케이 오케이 대면해보거라 하고 찐무 생각 찐무 때 올릴게요 지금 올려 찐무 괴롭이라 찐무랑 반대가 다 찐린다 아 어차피 버블이 없어서 아 바닥 바닥 조심하고 바닥 조심 달리기 생각 길 봐 길 봐 길 봐 길 봐 길 봐 길 봐 길 봐 길 봐 올라오면서 보세요 여기 이거 좀 흠이 광기 못 쏴요 네 올라오면서 길 보세요 위의 길 없어요 여기 아래 아래 아래로 뛰어 아래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들고 택 네 이거 다 끓겼어요 아 줄 끊겼나요? 다 끙인 거예요 다 끙인 거예요 아 6시 안시였나? 6시 안시? 6시 안시 확인 6시 안시 반격 맞네 아무도 전 저 살았어요 네 콜 드릴게요 이 컵지 이거 저 걸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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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컷 들컷 6시 안시 6시 안시 6시 이거 한 번 꺾고 갈게요 형님 어디 애매하면 맞으시고 어 그거 갇히면 아니요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위에 구해주시고 아 꽃 뭐 생각해도 크게 아 살이 밀면 돼서 한 바닥 피나? 별 쫄나봐 맞아요 장통 한 번만 중갱 끄면서 일하시겠어요 나 꼈어 여기 아리 아리 넘길 수 있을까요? 한 번 더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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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걸려요 그냥 누구 아무나 오로드 걸렸어요 여기 어 여기서 갔어요 어 갔다 갔다 굿 로스키 흠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 허후 징글징글해라 장통 아 집중 안전브리핑할게요 안전지대 브리핑 안전지대 브리핑 왼쪽으로 피하세요 어우 왼쪽으로 피하세요 좋아요. 무력 천천히 무력하지 마. 하지 마. 무력하지 마. 하지 마. 벽돌 혹시 모르니까 여러 명 잡아보기 들어갔어요? 오고 괜찮은데 유스태 잡기 조심 이거 메스택이야 오케이. 잠시만. 딜컷 딜컷 지하 쓸게요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굿 어디 싫어하는게 제일 싫어 아 진짜 약간 쉬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처음엔 행복했는데 약간 동네 아줌마 같아요 이제 계속 보니까 못생겼어 비아키스가 더 이쁜데 헐 전 사실 농담이었습니다 어? 왜? 저 선생님이 시켰습니다 생나로우시더라고 피어나고 지고 진 것은 이내 다시 피어나고 그 것 이 치 이 치 를 따르는 일인 동시에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단다 암스콜을 우잉하고 워킹 제가 브리킹할게요 네 그리고 반시 반반시 이렇게 적어주세요 가능하면 빨간색도 채팅 하나 쳐주세요 빨간색 거울 가봅시다 카운터 카운터 나이스요 백 되나요? 꽃꽃꽃 내가 협화 준비하시고 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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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쪽 안전이에요? 내가 암수 내가 암수 네 알카 확인 플리모어 오로다 암수 할게요 다음 거에 부는 거 생각합니다 워킹 생각 워킹이에요 워킹이에요 하고 정산 나와요 하고 정산 확인 정산 동그라미 암수 점프해요 이제 너무 안에 들어가지 못해 이거 다음 거 마지막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안 담고 도로 빠져요 좀 있다가 정산이에요 워키 워드쪽 워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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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한 번 드릴게요 이 파트 보내야 돼요 합세 합세 딱 붙 이제 없지 하나 남았나 카운터 나이스요 안으로 들어가고 다가가는 거 헤드로 와요 헤드로 영콧 영콧 피해 피해 이거 바닥조심 바닥 많이 떨어져요 끝나고 야발 바닥 많아요 갔어 갔어 이거 날라가는 거 생각하셨죠? 갔어요 아직 갔어요 앞에서 들판 많이 남아 자기 자리 잘 지켜 이거 다음에 9시 시작 9시 1시 1시 1시인가요? 5시 1시 1시 지금 1시에요 1시 바뀌었어요 7시 5시 5시 7시 7시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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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박근혜 누구 머리 맞는 거야 맞아요 여기 이이이아 금요영 암차 금요영 암차 5시 났다가 7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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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났다가 10시 났다 1번 더 1번 더 1컷이래 1컷 나이스요 워킹이에요 워킹 워킹 끝나고 완전 비상 점프에요 3개 점프 1마마 1 안으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나가요 1파티 1파티 암수 개수 중 1파티만 적어줘 1파티만 적어줘 1파티만 적어줘 1파티만 적어줘 5도 1개 남아있어요 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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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자리 몇만 끝까지 보지 마세요 위험한 쪽 바로 핑 찍으시고 검은 뱀 11시 좀 도와주세요 11시 9시랑 9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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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1시 11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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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 도와주세요 1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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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다가 헤드로 헤드방이야 메주사 어 여기 잡혔다 그냥 풀어줄 수 있어 헤드쪽 완전히 헤드쪽 안정상 안 보고 가면 좋겠네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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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바닥 바닥 한정상 나왔어요 일단 쏴 얼어대는 암수 없죠? 네 없어요 나 한개 잡기 순서 1팍 2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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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 하고 잡이 안되면 서브 좀 해주세요 일단 1번 오로드가 최대한 들어갈 건데 감금 감금 세 번 해요 세 번 해요 마지막에 터져요 안에 안에 터져요 하트에요 하트 잡기 생각해 이거 하고 여섯시 여섯시 잡혔다 둘이 잡혔어요 지금 확인해 enfer hunters 95 1 è 쩝챙 가 쩝챙 가 얘가 위에 수폭 1, 9, 5 진 위에 한 번만 오오오오오 암수 가질게요 위에 수폭 해줘야 돼요 위에 워러드 풀어줘야 돼요 그래 에페르냐 써주세요 이거 이거 다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파티 바드 들어가요 이 파티 바드 갑기요? 세번에요 마지막으로 안에 터져요 왼쪽 안에 잡혔으면 위에 한 번만 고고 들어가실 준비 해주시고 여섯시 가주세요 잡았어요 순서 봐주세요 931 931 짭셈가 3 1 될 다 던져있는데 워킹 하나 둘 셋 3분만에 3분만에 여기여기여기 해줄사랑 도톡 힐준비해 지금 히면 안돼요 거울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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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신 갈게요 바닥신 갈게요 풀었어요 풀었어요 화자.. 화자.. 화자님 남자에요 방향 방향 딜딜딜 10총 하나 잡히지 말고 딜해요 잡히지 말고 딜해요 아 아 잡혔어요 아 씨.. 화자님 버즈 9 5 5 11 로고 9 11 로고 11 로고 대단해 봐요 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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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 놀아 봐 제발 한 줄만 더 한 줄만 더 한 줄만 더 제발 제발 아 제나야 제발 아 안돼 알기만 하면 뭐 오 나이크 왜? 왜? 누구야? 누구야? 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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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피 차는 거랑 아제나로 다는 거랑 동시에 보이는데 진짜 심장 떨렸어 그리고 마음 아제나가 고창으로 때리는데요 제발 한 대만 넣어 이러고 마지막에 아제나 고창 갈겨서 왜 아무도 수폭 안 던져줘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뱀테마고 스틱이 다 잠겨요 아 그래요? 네 저 끝나고 잠겨가지고 제가 끝나자마자 뱃이 때렸어요 오랜만이야 그렇군요 기억하고 있을게요 아 알겠다 에키드와 뻑큐 뻑큐 아제나 고창 아제나 마지막에 진짜 한 6천만 남았던 것 같은데 그니까 요 잠깐만 근데 소상님 방금 탱겼다 어? 잠시만 타임 타임 오면 글방 걸렸는데 여기 기다리면 돼요 10분 안에 오면 될거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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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야 나 어디있는 올리고 합시다 5 어 고생하셨습니다 저기요 아빠 아 깜짝이야 아는 게 아니라 한번 또 경매 아니야 많은 거 아니 근데 적 같은 게 뭔지 알아 주 내용 방 탑 봤는데 커버가 즉 같애서 보기 같이 으 으 딱 맞습니다 아고 어리 어 그러면 왜 틀린 거야 그 그냥 한 번까지 렉 암을 입고 통화 나도 번쩍 러워 빈할 때 렉이 엄청 심했어 이거 카멘 때도 그러다 때 다 끝나고 싶어 거 같은 거 지금 이거 산다고 나오나 하나가 더 방어구 하는 게 하나는 나와요 이 사이 방어구 하는 게 아닌 이상 안 나오지 않나 그 무기 방어구 방어구 이렇게 나와요 경매 때 이번에 때리면 안 때리면 무기 방어구 이라고 거치고 그래요? 오케이 네 누르세 아싸 웃긴 거 같은데? 아 맛있누 진짜 나와요 진짜 랭커들 보면은 경매 하신 분들이 무기 방어구 방어구 들고 계시거든요 어 꽂게 감사하네 근데 저게 아마 경매 한 번 전체 중에 한 번인가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거야 아 근데 이거 그냥 골드에 남아서 하는 거인 아우 전 갑자기 아까워서 소서님 오시면 되겠네 아 깼다 이거 클리어로 쳐져요? 여기 소서님? 여기 10분 안에 들어오셔야 쳐져요 아 제발 어 들어오셨다 어 들어오셨다 제발 제발 샛별님 어딨어? 어 여깄다 이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언제 탱기신 분? 그 우리 아재 났을 때 아재 났을 때 내가 엄청 걸렸어 에키누나 뻑큐